경상남도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전국 17개소 가운데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국민안전처가 지역 단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지역 안전지수 5대 분야에 대해 중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창원시 사업 계획에는 안전사고 중점 개선지구로 용지 상남지구와 석전 합성지구 등 2개 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 범죄와 교통사고, 자살과 화재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안전인프라와 안전문화운동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 등 분야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